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옷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돗의라고도 하죠. 의식주에서 의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의식주를 인간생활의 3대 요소인 옷, 그리고 음식, 그리고 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드의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한자에서 전체가 부수가 됩니다. 전체가 부수가 되는 것을 제부수라고 합니다. 오드의자죠. 그리고 육핵이 되겠습니다. 위에 한자를 봅니다. 먼저 한글 모음 오가 보입니다. 오로 읽겠습니다. 오 그리고 사람인이 보입니다. 사람인 이때 올라가는 선 같은 모습은 북글씨의 끝부분에 먹물이 묻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인, 인입니다. 인 그리고 빙이 보입니다. 물론 빙은, 얼음빙은 왼쪽에 있습니다. 저는 기억을 위해서 오른쪽도 얼음빙으로 보겠습니다. 빙 이때 인, 빙을 줄여서 잉으로 간주합니다. 오, 인, 빙 잉, 빙을 잉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와 잉이 되겠습니다. 오, 잉 이때 오디자이기 때문에 옷으로 전체를 간주해도 됩니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디는 부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일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옷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반신은 오디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반신은 치마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하 전체를 가리킬 때는 의상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사전을 참고했습니다. 그러면 발음하여 기억해 보겠습니다. 옷, 옷, 오디 옷, 옷, 오디 또는 오잉 오잉, 오잉, 오디 옷, 옷, 오디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오, 인, 빙 옷, 오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거는 감사합니다.